쪼쪼에이, 여기 사건이 났어. 뭐? 내가 나서야겠군. 이건 자살 사건이 분명해. 아니야, 이건 타살이야. 여기 보이지?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이 검은 거? 그는 왼손잡이 꼴줘야. 그런 그가 자살을 한다고? 그렇다면... 이렇게 해야 되겠지? 이건 타살이 분명해. 역시 대단해. 응? 내가 뭐라고 했지? 기억이야, 기억이야, 인마. 난 명판 좀 쪼쪼하는 능력은 뛰어나지. 그렇다. 쪼쪼하는 분석력은 뛰어나지만 기억력은 쓰레기였던 것이다.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. 여기 어디예요? 기억력을 높여주는 장소예요. 누구신데요? 저는 기억법 선생님이에요. 어머, 이건 봐야 해. 누구세요? 저요? 저는 기억법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고혜정입니다. 저는 사실 명판 좀 아닙니다. 추리력과 분석력은 뛰어나는데 기억력이 안 좋아요. 그래서 제가 여기 왔으니까요. 저는 왜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? 중요한 질문이에요.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와요. 나는 멍청이다. 나는 멍청이다. 나 똥몽청이다. 그런데 똥몽청이도 가능하다. 네. 내가 기분이 유명하네. 유명하죠. 왜 기억을 못 하냐면요. 기억은 입력과 인출로 나뉘어요. 들어가는 거, 나오는 거.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잘 안 듣고 잘 안 보고 그럼 입력도 안 됐는데 자기는 기억이 나쁘다고 해요. 책 많이 읽으세요? 네. 그러면 무슨 강의 같은 거 혹시 네. 아니요. 바로 눈 안 하시네. 두 번째는 인출을 안 해요. 여러 번 보고 책도 많이 보는데 그거를 한 번도 회생을 안 해요. 아 그 책은 어떤 내용이었어? 라고 잘 사람들이랑 말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읽기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까먹는 거죠. 당연하죠. 입력, 인출. 먹고, 싸우고. 그렇죠. 원조조. 네. 세색적으로 기억을 잘하는 머리, 못하는 머리 이런 게 있긴 한가요? 대부분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. 그 정도를 소화하는 데는 아무나 다 돼요. 네. 우선 기억력이 얼만큼인지 테스트를 해볼게요. 제가요? 네. 1분 동안 이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. 무작위로 외우시는 게 아니고 순서를 외우시는 것. 레디.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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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말해보세요. 프랑스 선제.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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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눈으로 말해봐요. 나를.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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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찰구 지나서 가장 먼저 보이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열어요 엘리베이터 열리고 바닥 바닥 지나서 화장실 가볼게요 화장실에서 세 포인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면대, 변기, 창문 이런 식으로 가장 가까운 순서 세면대, 세면대, 창문 창문, 변기 그 1번의 기억의 공간 출입문에 이 사건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할 때는 화려하고 독특하고 태극기가 하나 있었어 이게 아니고 태극기가 3천 개가 펄럭이고 있어 더 상상 잘 되죠 그런 개념으로 풍부하게 상상하시면 돼요 프랑스 군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었어요 그게 병인양요인데 프랑스 하면 뭐 떠오르세요? 주요히 더 피포스 주요히 더 피포스 자 그러면 그 장면을 지금 출입문에서 프랑스인들이 그 노래를 막 들으면서 갑자기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어 상상이 되잖아요 재밌어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막 프랑스인들을 뚫고 좋았어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이 서원이라는 흔히 말하자면 서당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포토존에서 서당처럼 생긴 서원을 사례대로 사라지는 모습이 상상할 때 그렇죠 세 번째 갈게요 척화비는 뭐냐면 배척한다 화합하는 것을 배척해 누구랑? 서양이랑 배철구랑 척화비랑 어떤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? 배철구가 척화비같이 생겼어요 나 한국인입니다 삐익 화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유념하셔야 될 건 나는 안 떠오르는데 무시하세요 본인이 떠올리면 다 돼요 엘리베이터 내렸어요 바로 앞에 공간 보이세요? 네 거기에 강화도 조약이라는 걸 맺고 있어요 바닥에 강호동이 있는데 혈을 내고 있어요 오야 사실 세면대에 이모군란이 있습니다 이모년에 일어났던 군인의 난인데요 부식 군인들이 신식 군인한테 차별을 받아서 확 나가지고 모래반 쌀만 섞인 거 받아가지고 확 안 나겠어요? 아 너무 편하죠 방목동으로 장난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이모라는 글자를 기억 못해요 아직 이거 이제 나와야 돼요 다른 비슷한 걸로 이모 이모 쌀도 세면대에서 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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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학들이 운동하는 걸 어떻게 결합할까요?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네 이게 어려워요 뭘 추구를 하는 한 번인데요? 동학은 말 그대로 서학에 반대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서학을 경기에 내리면 되겠네요 15개를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랑스 전쟁 서원이 7개가 해제가 됐습니다 괜찮은 척하비가 세워졌고 문, 여호, 여호, 여호 화장실에 캣닛을 가니까 이모굴랏 진짜 네 짱임 하니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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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일이 2톤 히로 국민 오 좋습니다 오 오 어때서요? 괜찮죠? 네 처음에 상상하는 게 좀 더디지 몰라도 상상을 계속하다 보면요 상상력도 늘어나고 속도도 빨라져요 그러네요 제가 이동을 하면 그냥 자동으로 그 장면들이 재생이 되니까 머리에 남네요 그렇죠 글을 외울 때 포인트 키워드를 자기가 일단 찾아서 그 키워드를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방에다가 집어넣고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는 거죠 무궁무진하게 화려할 수 있구나 이 원리만 알면요 원리만 알면요 네 기억력 용량이 한계는 없다라고 해요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 뇌 안에 다 떠 있어요 꺼내지 않을 뿐이에요 15년 전에 만났던 친구 동창 이름 그 애 있잖아 걔 누구? 하면 딱 떠올라요 뭐야 그 아이 이름 내 머릿속에 있어요 이걸 좀 빨리 알았으면 했던 마음이 있으셨나요? 혹시? 우선 이거를 배웠던 성인들이 늘 그런 말을 하는 게 선생님 제가 이 방법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알았으면 저는 여기 한국에 없었을 것 같아요 뭐 어디 해외 대학교나 하버드나 이런데 오늘 고등학교 때 이 방법을 아셨다면 난 여기까지는 간다 네 저 거의 저기 대통령? 네 알아요 파고시키신 말 있으세요? 음 네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단순한 말장난이 아닌 정말 기억의 원리에 의해서 넣고 의미를 부여하고 창조하는 그런 행위인데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이 그냥 뭐 아재 개그다 동부는 이해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기억하냐 그게 아니거든요 기억법도 이해를 수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어떤 그런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공교육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랑 인터뷰를 하니까 네 보면 볼수록 너무 볼메시고요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네 약간 눈물이 눈물이 네 가식적이에요 네 내가 느낀 아픈 내가 좀 그러면 한자 혹시 한자 네 볼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안 물어봤는데 아니요 성함 한자로 쓰실 수 있으세요? 아니요 아니요 그럼 제 거 써게요 네 제 거 근데 한자는 잘해요 아 그러니까요 아 외국어 기억할 때는 발음을 주로 이용해요 깨딸 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지내세요 에요 근데 우리 보통 어떻게 외워요? 깨딸 어떻게 지내세요 깨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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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 났어 저는 그런데 이 발음을 내가 아는 걸로 부호화 시켜요. 이렇게 딸 어떻게 지내? 이런 느낌인 거예요. 네. 그리고 이렇게 또 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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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또 와요.